개인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된 기본 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시장 개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 주식을 매수하려면 3천만 원 이상 기본 예탁금을 유지하거나 연간 3천만 원까지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